예전에 특허 영상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자는 건 아니고요. HLB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죠. 제 구독자님들도 저와 성향이 비슷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피어스 프레셔를 받게 됩니다.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악플이 달리죠. 그렇게 저도 환경에 의해 학습을 당하고 행동수정이 아주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금은 스스로 인식하기를 내가 찬티 유튜버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모든 정보를 다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다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영상을 봐도 적자에 대한 기사도 다룬 사실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말해서 왜 들춰내느냐? 저는 객관적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드리고자 하기 때문인 거죠. 아무튼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이는 특허는 예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한 번 봤던 영상인데? 라고 반가운 페이지죠. 아마 임상 3상 성공 후 좀 지나서일 것인데요. 그때도 지금처럼 영상을 엄청 활발히 올렸었죠. 그래서 이제 다룰 만한 건 다 다루고 어떤 컨텐츠를 다룰까 생각을 하다가 한 번 특허를 살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특허 만기 이슈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공매도의 루머로 알고 있는데 신학습 시판이 나도 특허감이 끝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을 했었죠. 그리고 특허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럼 특허를 내가 한번 찾아보자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HLB에서 11월 6일이네요. 대응을 했던 게 리버셀 아닌 특허 권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HLB를 다루긴 하지만 별리사, 특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전부 바삭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제가 공부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알려드리는 건데 사실 이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죠. 그 영상을 다루면서 찝찝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런 걸 또 제가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괜히 언급을 하면 이제 뭐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랐던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말할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마음 한켠에 지니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사실 딱 봐도 바로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특허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이상은 잘 이제 그 다음에 뭐 신약에 대해서 좀 잘 알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소름돋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구석구석 뒤지지 않으면은 도달하기 힘든 결론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봐야 할 자료가 몇 개 있는데 먼저 이 특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리버세나집의 아버지 폴첸이라고 했었잖아요. 아마 예전 영상에서도 이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 특허 발명자는 이제 폴첸이라는 대표입니다. 어드벤첸 연구소 미국에 있는 그 폴첸 대표가 리버세나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보통은 만든 사람이 특허권자가 되겠죠. 여기 특허권자에 폴첸 구호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뭐가 문제인데 당연히 발명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제 눈에는 이게 자꾸 밟혔던 거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게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저의 지식 부족으로 긴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빼박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특허 보유 현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 특허가 좀 헷갈리죠. 보유 실시권이라는 게 있고 물질 특허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은 엘리바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에 전용 실시권을 보유 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항서제약이 황루이사가 중국 내 전용 실시권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판권인 거죠. 엘리바랑 항서제약 둘 다 총합치면 글로벌이죠.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황루이사는 중국에서만 엘리바는 글로벌하게 중국을 제외하고 전용 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살짝 착각했던 부분은 특허 권리를 HRB가 가지고 있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용 실시권에는 이게 바로 특허고 그게 엘리바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헷갈리게 물질 특허라고 옆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낌으로는 물질 특허랑 염조성 물 특허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약간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회관 신세 억제제 6화 아미노 아미도 유조제라고 써져 있죠. 근데 그 내용이 여기 내려가 보면은 회관 신세 억제제로서의 6화 아미노 아미도 유조제 똑같은 거죠. 이 물질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유시스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특허권자의 리버세나닙 그러니까 엘리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특허권자가 폴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특허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죄송합니다.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했고 리버세나닙의 특허는 엘리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었잖아요. 물론 회사에서 못 알아들은 너가 잘못이지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게 제 마음속에 걸렸던 거죠. 제 예전 영상에서는 이제 말은 못하고 어떻게 말했냐면 제 기억으로는 폴첸이 엘리바에 이사니까 결국엔 폴첸이 그 HLB 안에 있는 거니까 결국엔 HLB 약간 그 정도 식으로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첸이 지금 엘리바에 이사로 있다 를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근데 계속 찝찝함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더 말을 못했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소름이 돋는 얘기일 텐데요.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더 말을 못했던 겁니다. 이거는 공시죠. 분기보고서입니다. 9월 30일자 분기보고서입니다. 제가 확인을 각자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특허권 보유 현황으로 리버세라닙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HLB의 특허권 보유 현황이거든요. HLB가 가지고 있는 거죠. 특허 유형에 물질 특허가 있습니다. 염조성물 특허 아까 봤던 공지상에 나왔던 이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짝 찝찝해도 회사에도 그렇게 밝혔고 공지상 공시에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아도 말을 못했던 거죠. 거짓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당당하게 써져 있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이 물질 특허가 저 같은 거냐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제출일이 2004년 6월 2일입니다. 상태는 이슈드죠. 자 보면은 출원번호를 확인해보면 출원일자 2004년 6월 4일입니다. 자 다시 확인하면은 거의 같은 시기죠. 2004년 6월 2일 그리고 이제 국가명의 차이나는 없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랑 뭐 제팬, 코리아, 캐나다 이렇게 다 있고 옆에서 넘겨서 보면 부차적으로 이제 뭐 존속기간 연장제도 적용하여 이제 특허권, 존속기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이 말을 완전히 이제 믿은 거죠. 그래서 그냥 엘리바가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용실질권 과 별개로 이제 물질 특허는 어드벤첸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 있습니다. 어드벤첸 연구소 물질 특허 출원 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설명이 물질 특허와 염조성물 특허에 대한 중국의 글로벌 지역의 전용실질권 보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랑 이건 또 다른건데 그렇다면은 물질 특허의 특허권자는 폴첸인데 그 엘리버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찌찌패하는 와중에 또 회사의 그 특허권 보유 현황에는 또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뭔가 이상하다 느끼면서도 사실은 말은 못했던 거죠. 뭔가 안 맞잖아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 라고 써져 있고 여기는 폴첸이라 써져 있고 하지만 이제 이번 발표를 보면은 물질 특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제 완전히 사들인 걸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이 어드벤첸 연구소에게 로얄티를 줘야 됐던 겁니다. 전용실실권 전용실실권 그런데 이제 이거를 HIV가 완전히 가져오게 되면서 해결됐죠.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